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중도보수 대통합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오늘 직접 제주도청을 찾아 원지사를 면담하며 공을 들였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제주도청을 찾은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 원희룡 지사에게 보수통합신당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박 위원장은 원지사의 지식과 경험이 통합신당이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륜과 콘텐츠, 실질적인 정책 역량과 행정능력을 통합신당에 결합을 시키는 게 통합신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거짓나는데... 보수진영 가운데 혁신이미제가 강한 원지사의 참여로 지지부진한 통합론의에 활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합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세력의 통합과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과거 정당으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가치를 담은 통합신당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원희룡 지사가 보수통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통합신당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의 허용진 예비후보가 보수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허 후보는 오늘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보수 후보 단일화는 집권 여당을 심판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단일화를 위해 다른 후보들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후보는 특히 보수 단일화를 제안했던 무소속 강경필 예비후보에게 입당 여부를 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사직서를 낸 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제주시 갑선거구의 송 위원장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예비후보인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과 문윤택 제주국제대교수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올해 무상교복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교복값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교복값을 낮추기 위한 공동구매 등의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은 거죠. 박성동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 평균 가격은 29만 8천원, 서울지역 26만 2천원, 경기지역 27만 2천원보다 2, 3만원가량 더 높아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교복값을 낮추자며 2015년부터 공동구매를 시행해왔지만 여전히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복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업체는 본사에서 만들어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생산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안 되잖습니까. 생산물 수요도 시장 규모로 작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시내 모 중학교 교복 선정에 업체들이 제시한 입찰가입니다. 참여업체 4곳이 적게는 500원, 많게는 1,000원에 비슷한 단가를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적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 2곳의 응찰가는 200원 차이에 불과합니다. 5개 업체가 1,000원 차이였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A, B사가 올해였으면 내년에는 C, D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업체 접근이 어렵고 4대 교복 브랜드 점유비가 80% 이상 되는 사정도 비싼 교복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정황들이 이미 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납품 시기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상교복제가 시행돼도 과점시장에서의 교복 공급과 문제는 여전해 교육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2공항건설반대단체가 공항 확충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확충 대안으로는 제2공항보다 현재의 공항 확장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는 76%가 찬성을 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로 기본계획 고시가 연기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제주 도의회 갈등에서 특위가 가동된 가운데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도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8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습니다. 공항시설 확충 대안으로는 현 제주공항 확충이 58.2%로 제2공항 건설 34.6%보다 23.6%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현공항 확장 응답이 갑절 이상 높았고 서귀포시는 5차 범위 내에서 찬반 응답이 갈렸습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가 55.9%로 찬성 41.4%보다 높았지만 지역별로는 제주시는 반대, 서귀포시는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국회와 국토동부, 정부 그리고 청와대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생각고요. 일단은 지금 제2공항에 대한 어떤 정책 절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좀 알리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소음 피해 등으로 현공항 확장의 부정적인 제주시 용담동과 외도동 등에서도 현공항 확장 응답이 제2공항 건설보다 갑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뢰했던 주체가 정부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기관이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신뢰라 할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여론조사라고 하면 저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리서치플러스 조사연구소에 맡겨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도내 성인 남녀 1015명을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24.73%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올해 설 연휴에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와 승객의 숫자가 수용능력 한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주 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제주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횟수는 하루 평균 516회로 활주로 수용능력을 날마다 44회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항 이용객도 하루 평균 8만 9천여 명으로 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을 날마다 2,500여 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부다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고유정의 형량을 판가름할 쟁점은 무엇인지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조인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고유정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건 전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는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되면 형량이 징역 3년에서 8년까지 대폭 낮아집니다. 하지만 전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재가 나왔고 흉기를 미리 구입한 사실은 계획적 살인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전남편 1명인지 의붓아들까지 2명인지도 중요합니다. 2명 이상 살해하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분류돼 형량이 징역 20년에서 4형까지 대폭 높아집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를 남시한 휴대폰 녹음과 비슷한 살인사건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정황증거로 제시했지만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고유정은 단 한 번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당 방위를 주장해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반성이 없다는 건 형량을 높이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후 진술에서 고유정이 사과나 반성의 뜻을 밝히느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선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솔라에너지 주식회사 임직원이 1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안덕면 4개 신앙동 김갑섭 박성미 가족 15만 200원, 고성철 씨 15만 원, 고성호 씨가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금을 맡겨주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주 MBC에서 열린 1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새해 들어 각종 현안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내외 갈등 해결 사례를 도민사회와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뉴스와 프로그램에서 반영을 확대해주고 논쟁적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반론권을 최대한 반영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지사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